법보시, 제보시, 무해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두려움 없음을 보시에 베푸는 것. 옆에 있어 주무를 해서 큰 보시가 되는 거예요. 무해하며 유대실력과 큰 실력과 그리고 지혜력이 있으며 이게 우리에게 다 갖춰진 건데 못된 업덩어리가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어버이 먹구름이 누르고 있어가지고 그게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실력과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사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유대실력과 극지혜력 하면 그게 전부 다 업으로 작용이 되니까 극지혜력 하면 큰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이 있으면 신통의 힘도 다 갖추고 있고 지혜의 힘도 다 갖추고 있는데 업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발휘가 안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혼자 읽을게요. 구요 광편 지혜 바람일 하야 대자 대비로 상우 해건하고 항구 성사하며 하야 이 일체 하려 하사 거기까지인데 대실력과 지혜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방편 지혜 바람일을 구족해서 방편바람일 지혜 바람일 이런 뜻입니다. 방편도 방편을 잘 써서 바람일은 뭡니까 성취예요. 원만성취 그런 뜻인데 방편도 원만성취하고 지혜도 원만성취해. 그래서 이제 방편과 지혜의 바람일을 구족하고 다 갖춰서 대자 대비로 큰 사랑과 크게 어엿비 여기는 것으로서 대자 대비로 상무해건한다. 잠깐 이제 뭐 신심날 때는 대자 대비가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방 또 실정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보살들은 그렇지 않죠. 상무해건입니다. 항상 게으르거나 실정을 내는 일이 없다. 게으를 했자 게으를 권장했다. 게으름이 없다. 늘 항상 대자 대비로 항상 치해를 발휘하고 항상 방편을 발휘했어. 그래서 항구선사라 항상 선사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항구선사 참 좋은 말이에요. 항상 선하니까 과거 칠불 내지 모든 부처님이 공통된 가르침 뭐죠? 재앙막작 중선봉행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하라 하는 거 모든 낙은 짓지 말고 무조건 중선봉행하라 여러 가지 온갖 일 이 분야에 가서 좋은 일도 있고 저 분야에서 좋은 일도 있고 뭐 찾아보면 뭐 곳곳이 좋은 일 할 거리뿐이야 사실은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중선봉행이야 그래서 여기서 항구선사라는 말이 그 뜻이죠. 항상 좋은 일만을 구해. 내가 어디 가서 좀 복을 지을까 생각해도 좋아요. 복을 지을까. 누구에게 배를 할까. 오늘 주머니가 좀 톡톡한데 누구에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까. 식사라도 한 잔 대접할까. 그렇다고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들고 할 수도 없고 그 복 짓고 싶어도 기회 안 오면 못해요. 기회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선뜻 아이고 내가 하지 내가 하지. 그래 돼야 돼요. 그럼 그 업이 어디 가겠어요. 내가 무슨 일 할 때 전부 같이 호응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어디 딴 사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부 내가 쌓는 업이에요. 만반장 불가라 유효 없으시니라 만가지 죽을 때 회사가 수천 개가 있다 해도 하나도 못 가져가. 돈이 수억만 수억조가 있다 해도 하나도 못 가져가. 명예가 전세계 나라마다 대통령이 지가 다 한다 해도 그것도 하나도 못 가져가. 어떤 명예도 어떤 재산도 못 가져가. 사람도 못 데려가고 아무것도 못 데려가. 오직 자기가 한 업만 데려가. 자기가 한 업만 유효 없으시니라 업만 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만가지 온갖 것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업만 따라간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업이 따라가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업이 따라간다. 다라이라마는 전생에도 또 전생에도 전생에도 항상 공부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어떤 스님이 카톡으로 다라이라마가 일본 와서 중임원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초청했나 봐. 연설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보니까 큰 능숙한 영어로 중임원에서 영어로 설법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통역을 하고 그러는 거야. 이야 참 열내고이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교육받고 또 교육받고 그렇게 태어나니까 저렇게 훌륭하구나. 저렇게 대접받구나. 태어나서 뭐 게으름 피우거나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으면 그렇게 안 되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또 어려워 또. 그래야 되면 계속 끊임없이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구나 하는 것을 아주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래 한국 선사 상무회곤하고 한국 선사랑 게으름 없이 항상 좋은 일을 구한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내생을 준비하는 일이라 내생을 준비하는 일.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고 내생을 준비하는 일이고 이 일체 일체 중생들을 전부 이익하게 한다. 항상 좋은 일을 구해서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려 하사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하시는 일이라 하시는 일이 전부 이런 일이요. 이제 쓰시겠습니다. 구족, 방편, 지혜, 바람일, 하사, 하야 거기서부터 구족 구족, 방편, 시호, 바람일, 하사, 하사, 하사 사 amer이처럼 시헤 바람일 cel 모서라 삽 mos 삽 야 대저대비로 인ונən 대자 대비로 상부회관하고 항상 게으름이 없고 우리 제1장로 보살님이 88세인데 갈수록 더 건강하고 더 아주 초롱초롱하게 저렇게 늘 법회에 오셔서 하시니까 아마 다음 생에는 틀림없이 천재로 태어나서 불교의 대법사가 될 거예요 금성에 연세가 될 때까지 공부한 거 어디 가겠어요 상부회관하고 또 말 남김에 자랑을 한 번 더 하면 엘리베이터 할 때 꼭 이야기해라 내가 시주 좀 하겠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딴 사람이 덜컹 해버렸다 혼자서 그러니까 시주할 기회가 없는 거야 야 이거 걱정이 태산이잖아 보통은 아니거든 그 어느 날 하루 척 절에 올라왔어 그래 이제 돈을 거금을 내놓으면서 엘리베이터 할 건데 복궁양에 쓰라고 하면서 거금을 내요 그럼 머리가 그래 돌아가는 거야 엘리베이터 할 때 그거 쓰려고 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누가 했다니까 돈 내려고 했던 거 벌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내가 복질라고 한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 그동안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보니까 더 좋은 장소가 또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얼마나 고맙습니다 부처님 법을 배운 덕택이라 황구 어생쌍야 황구 어생쌍야 황구 어생쌍야 오늘 또 우리 이 법회, 금요법회가 오늘날까지 있게 된 그런 그 주체 보살들이 있는데 원로라고 하지 내가 장로수보리라고도 하고 월노라고도 하고 그분들이 오늘 또 엄청난 벚꽁냥금을 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에 인사라도 해야지. 인사하나 안하나 다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난 1988년부터 벚꽁냥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손 벌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되는 거야. 벚꽁냥 일이. 왜 그래 잘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부처님 일은 참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주 절실히 느낍니다. 항구선사 하야 이 일체 하리하사 일체하는 것은 일체 중생 일체 사람 다 포함됩니다. 일체 하리하사 그 다음에는 또 석줄 끝까지 이제 읽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석줄 끝까지입니다. 이생 삼계 휴고 화택 하야 위도 중생 생로 병사와 우비 고뇌와 우치 안패인 삼독 지화 하야 교화 영덕 안욕 따라 삼락 삼보리 개하니라. 거기까지 이생 삼계 휴고 화택 하야 우리가 전부 삼계 욕개새끼 무새끼 안에 태어나서 다행히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불법 만나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시간이다. 필름을 내가 딱 찍어놓고 보니까 이 시간은 말쑥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신심이 나 아주 그런 시간이야 필름을 보면은. 그런데 그런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휴고 이거는 아주 전부 이제 집이 허물어져 가지고 사정없이 말하자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또 불까지 나 있는 그게 휴고 화택이야. 불까지. 집은 아주 낡아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불까지 난 집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데 태어나서 생자. 그런 곳에 우리가 태어나서. 부처님이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중생들하고 더불어 같이 태어났으니까 위도 중생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중생들의 생로병사 그다음에 우비고내. 이거 전부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과 더불어 그래도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건. 불가항력이야. 그대로 더불어 같이 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야.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배우는 거죠. 우치 안패라. 어리석음으로서. 아까 무명 안패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리석음으로서. 어리석음이나 무명이나 같죠. 어리석음으로서 캄캄하게 뒤덮인 그런 삼독지와. 삼독의 불에서 돋자. 제도하려고 하사. 그런 말입니다. 위도 중생할 때 돋자. 그런 곳에서 건너가도록 하사. 그래서 교화하여 그들의 중생들을 교화해서 하여금 안욕다라 삼락삼부리를 얻게 한다. 안욕다라 삼락삼부리는 바른 깨달음. 가장 높은 깨달음.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인생사와 세상사를 환히 꿰뚫어보는 경지. 인생사와 세상사를 하여금 투명한 지혜로서 환히 보는 그런 경지가 안욕다라 삼락삼부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처처에 걸릴 것도 없고 뭐 설사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의 실상을 환히 알고 하기 때문에 또 누가 뭐 사기꾼이 와서 사기실려고 하더라도 환히 꿰뚫어봐. 내가 니가 뭐 때문에 와서 하는지 알겠다. 그렇다고 발사를 하면 더 불이익당하니까 소원하면 아는 거지. 네 명 해야 돼. 안으로 밝아야 돼. 자기 아는 거 밖으로 자꾸 발사를 하면 그것도 결국 좋은 게 아니라 삼국지 보면 그런 이야기 들어있죠. 군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뭐 미리 생각한 것을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아주 청년한 사람이 그걸 눈치챈 사람이 있어. 아 3일 후에 뭐 우리 군대 이동이 있겠구나. 이런 소리를 한 거야. 그 순재 이제 군대에서는 비밀인데 그러더만 어떻게 했어요. 지 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아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함부로 발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사형당하잖아. 그 자리에서. 기밀인데. 군대 기밀인데 그것을 혼자 그 아는 거 기분 좋겠지. 어떤 움직임 딱 보고 아 이거 3일 후에 뭐가 있겠구나.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은. 말할 때도 기분 좋게 했겠지. 친구들에게. 아 이거 3일 후에 어떻다고. 아 우리가 보따리 지금부터 싸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삼국지에. 말하는 순간엔 기분 좋았지만 그게 화근이 돼버려. 그게 화근이 돼서 수명을 단축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말 함부로 놀리면 안 돼. 그런 아주 기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거나 그 외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더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환히 깨달아서. 그 알도록.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인생사 참 아는 거 중요해요. 아는 거 중요해요. 알되 아는 것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야 돼. 함부로 말.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보통 소인들이 사는 사바스에게 문제들은 전부 입으로 다 만들잖아요. 입으로. 누가 뭐 제의도 와 가지고 얼마나 말을 조심했는데도 그 말 듣고는 아 저거 무슨 뜻으로 했다 하고 그냥 꼬리를 물고 야단 법석을 뜯어서 했잖아요. 본인이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렇게 조심해도 그 조심한 가운데 뭔가 표현이 된 거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쓰겠습니다. 이생삼계휴고하택하야. 그런 가운데 이런 뜻이죠. 이생삼계휴고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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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휴고하택에서 산 거야. 누가 뭐 자기 고생한 이야기 소설로 써도 뭐 열 권도 더 쓴다 지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다 그래야 사실 알고 보면 다 똑같다고요 서로 경험한 일들이 달라서 그렇고 경우가 달라서 그렇지 휴고 하택에서 산 거예요 전부 또 고해라고 그러죠 고통의 바다 전부 고통의 바다 속에 빠졌는데 옷 절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비닐옷을 해 입어도 비닐옷도 젖어 아예 통째로 빠져 있으면 그 비닐이라고 안 젖겠어요 다 젖는다고요 거기다 이제 무형의 옷이나 솜옷을 입어놓으면 더 무겁게 젖겠죠 가능하면 가벼운 옷 물이 쫙 빠져버리는 그런 옷을 또 입을 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부처님 그 법문은 구구절절 우리 인생사에 적용이 안 되는 말이 없어 위도 중생들의 생노병사 생노병사하고 또 이제 사생노병사생 이렇게 또 하니까 끝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거 벗어나서 다시는 이생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소성아란들이 많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뛰어들여서 고통 많은 중생을 내가 같이 생노병사 생노병사 하면서 고통을 들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생은 보살이고 위도 중생의 생노병사 생노병사를 떠나가지고 다시는 생노병사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소성아란들이고 생노병사 생노병사 병사의 우비고내 네 좋아 근심과 슬픔과 우비고내 우비고내 우체암페인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을 짓자 감사합니다. 우체의 안패인 삼독지화야. 삼독. 삼독이란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한 탐진치 어리석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게 불과 같다는 거예요.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그걸 불이라고 그렇게 했네요. 대개 분노를 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교화 영덕 안역 따라 삼맥 삼불이 개하니라. 교화 영덕 안역 따라 삼맥 삼불이 개하니라. 안역 따라 삼맥 삼불이 무상 정각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무상 정각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 삼맥 삼불이 개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삼겨난 화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앞에서 쭉 이야기해왔지만은 견제 중생이 위생로병사 우비고 내지 소소자 하며 여기 오욕재리고로 수종용고 하며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견제 중생이 견제 중생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 새콤하다고 해요. 타가지고 내가 니 때문에 속이 타가지고 속이 새콤하다. 껌덩이 됐다. 수껌덩이가 됐다. 전부 그 옛날 신라 때부터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화음경이다 뭐 법화경이다 이런 것들을 또 대중교육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또 한글을 창제해가지고서 맨 처음에 이제 책으로 낸 것들이 전부 불교입니다. 넘경 특히 법화경. 넘경 법화경 심지어 중도가까지 뭐 등등 상당히 많았어요. 뭐 마땅히 낼 만한 게 뭐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내불외유라 전부 궁중에서는 전부 이제 불교를 승상하고 불교를 고래 때부터 불교를 많이 공부해서 잘 아니까 저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계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또 한글을 시험해 보기도 할 겸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신미스음이라고 한 분이 또 스님이 또 거기에 큰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교적인 그런 정신을 할까 또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그렇게 익혀졌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거기에 그 달려가고 또 오욕제리 다섯 가지 욕망과 재물과 이익 그랬어요. 다섯 가지 욕망은 안이 비설 신까지입니다. 눈은 눈대로 욕심부리고 귀는 기대로 욕심부리고 코는 코대로 좋은 향기 맡으려고 욕심부리고 또 혀는 혀대로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몸은 몸대로 더운데 왜 에어컨 안 틀어놓고 또 추우면 또 왜 히터 안 틀어놓고 계속 욕심부리잖아요. 옷이라도 두껍게 입는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경전에서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 비설 신 이 오건이 부리는 욕심 이런 뜻이에요. 재색신명수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 유교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늘 이야기하던 오욕은 이제 재색신명수 재물과 이성과 명예와 또 먹는 것 또 오래 살려고 하는 잠자는 거죠. 재색신명수 할 때 잠잘 숫자 이 다섯 가지 욕망하고 불교의 다섯 가지 욕망하고 비슷하면서도 냉려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다릅니다. 오욕은 오건이 욕심부리는 것을 오욕 그래요. 거기다 제리 제리가 따로 나오잖아요. 제물 제물의 이익 이게 따로 나오잖아요. 그 이제 보통 오욕에는 이제 재색신명수 재가 맨 처음에 나와. 제물이 맨 처음에 나온다고 제물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TV에서도 보면 그걸 잘 모르고 불교에 오욕하고 세속에 오욕하고 분별을 못 해가지고 무조건 뭐 제색신명수로 그렇게 설명해.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다 사람이 부리는 욕심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종종 고통을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다. 가지가지 고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견제 중생이 보니 살펴보니 모든 중생들이 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생로병사 우비고네의 탄 바가 되어서 들뽑기는 바가 되고 타버리는 바가 되어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비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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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로병사 우비고네 타고 들뽑기는 바가 되어서 소소자 소소자 하면 여기 오욕 소소자 오욕 체리고로 수종룡고하냐 가지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 고통을 받게 된다 고통을 받게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